간버석은 맨날 해야지. 그럼 안으면 어떡해. 그러고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쑥대머리부터 한 번 가요. 그때요 준양이는 그때요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앉아 앉지 말고 거기서 던개졌나 그래. 앉아 앉지 말고 이렇게. 그때요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저어 두개 맞춰 이렇게만 저어 하지 말고 그때요 준양이는 시작 그때요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엄마 구성지겠네. 춘양 춘양이 형 되시다. 춘양 형 상 좋아 살펴보니 헤이 쑥 떼 머리 귀신 형용 그래 헤이 저어 엄마 옥방 선 오빠 제어 항 마 의 의 빠 빵빵 그런거 하지마 그 경기 뭐냐 정말 저 한 막 어 빵 찬 찬 내 척박해게 해 생각 난 것이 님뿐이라 많이 좋아졌어 보고 지구 보고 지구 한양남군 보고 지구 헐 우리 정 정별 후로 좋아 일장 서르흘 내가 못 봤으니 좋다 꿈어 복냥 그렇지 그을 꿈 부어 별을 없어서 이러는가 좋아 좋아 여의 신혼 공수로지 나를 잊고 좋아 좋아 개궁항아 기다리고 좋아 추월 같이 먼 끝이 솟아 서 빛이 보자 잘한다 나 나와 나 안 방대에 막혔으니 좋아 하이 앵무 서로 할게 앵무 서로 할 서로 할게 앵무 서로 할게 내가 어리로 며 전전 반 즈 참 무엇 이뤄니 보자 엉몽을 꿀 수 있나 잘한다 손가락에 피를 올래요 산 참 으로 편지 요 좋아 많이 들었다 간 산 산 산 논물로 잉무 화사 덜 흘 흘 흘 흘 까 좋아 그 왈제 이와 일찍 춘 대후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 우물 영 단 장성은 빛만 많이 와도 님버 생각 잘한다 하이 난 높 숙 보영 연 캐는 체연녀 와 새룽 망 체뱅 체뱅 뽕 따론 여인내들도 낭 군 생 가 일반 잘한다 잘한다 날 보다는 좋은 팔자 좋아 헉 온 밖을 못 나가니 좋아 뽕을 따고 연 케려나 내가 만일에 도련 도련님을 못 보고 옥중 구 이 대고 잘한다 좋아 무덤 근처 산난 나무 흐른 삼사목이 될 것이오 좋아 무덤 근처 인난돈 도련 도련 잘 잘한다 하이 생전 사후 이 왕통을 알아 주리나 누이 뜨란 말 이냐 황 통을 통 통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독한 마음먹고 목 꽉 쉬어 본 이유를 인지 알았구만 목 꽉 쉰 이유를 인지 알았어 욕봤네 욕봤어 너무 열공하지 말아 지금 본으로도 괜찮으니까 너무 열공하지마 왜냐 목이 조금 풀리면 디테일 식임을 더 이쁘게 배워야 되니까 다음주에 내가 다듬어 주니까 너무 막 목 쉬지 말아 지금 장단 다 잡았거든 음도 다 잡아가고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식임을 이쁘게 만드는 거 잡아가야 되니까 너무 목 많이 쉬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장단이랑 욕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상이나 아이고 시상이나 얼마나 시상이나 욕봤어 진짜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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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도구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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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